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됐다 아빠 아! 아 요리 아니야? 요리 안자고 있었어? 뭐해? 아 아빠 이제 낚시하러 바다 가려고 쉬는 날이잖아 낚시? 낚시가 뭔데? 낚시 몰라? 낚시? 물고기 잡을거야 물고기 바다에 가서 맛있는 물고기 잡을거라구 오늘 메뉴는 매운탕 요리도 낚시하고 싶지? 아냐아냐 아빠랑 같이 갈까? 좋아 좋지 좋지 이거 낚싯대 이거 바꾸 있잖아 이게 끼거든 이거를 어 이거를 낚시 끝에 어 어 당근에 끼우면 안되는데 귀여워 당근에 끼우면 안돼 이거 이거 이걸 껴야돼 미끼를 이거 이거 아 하여튼 가서 빨리 잡자 물고기는 잔뜩 잡아오자 네 아 아빠가 오늘 모처럼 쉬는 날에 딸이랑 낚시 나오니까 좋구만 아이 지루해 뭐가 지루해 고기가 안 잡혀 고기가 안 잡혀? 고기가 안 잡혀? 아 에이 아 아 미끼를 안 쓰고 니가 당근으로 미끼를 하니까 이게 잡히겠어 당근은 얼마나 맛있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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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낚시 해보자 아빠랑 아빠랑 쉬는 날에 나와가지고 낚시하니까 기분 좋지 아 난 놀이터가서 놀고싶었는데 아냐 이렇게 바다 나오고 좋잖아 그리고 아빠가 오고 싶어서 온거지 그리고 아빠가 보트를 개조했다고 이거 봐봐 튜브 튜브야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아 하하하하 아니 안전해 안전해 진짜로? 아 그럼 아 알았어 노을야 고기 좀 잡혀 근데 당근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싫어 뭐가 싫어 당근 맛있어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이거 멈춰서 해야겠다 그치 응 어 뭐야 뭐야 비가 오잖아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뉴스에서 어 아빠 어떡해 어 어 배가 흔들려 어 어 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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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으려 으려 저 앞에 섬이 있어 섬이 어 뭐하는 곳이지 빨리 들어가자 일단 어 어 어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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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오빠 때문에 어 아 진짜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분명히 비 안 온다고 했는데 어 어 비가 엄청 내려 어 뭐야 그나저나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누가 사 누가 사는건가 사는건가 여기 흔적이 있어 사는 흔적이 어 어 어 뭐하는 곳이야 일단 요리야 일단 요리야 한번 나가서 사람들 사람들이 있는지 나가보자 어 비가 엄청 내려 안전하죠? 어 이거 무인도인가 여기? 뭐하는 곳이지? 무인도가 뭐에요? 무인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그런 섬이야 어 어 여기 자갈길이 있는데 어 어 어 어 어 근데 아빠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 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섬이 있지? 응? 어 저기 뭐 사람이 사는것도 보이고 어 어 되게 커요 뭐야 어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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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비가 엄청 내려 아 아 계세요 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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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사람이 있었구나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그 낚시하러 왔다가 아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여기 섬으로 발견하게 되었군 되었거든요 아 아 아 혹시 지금 밤도 늦었고 하니까 하룻밤만 지어줄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요오세요 어 어 어우 침묵이 방금 뭐야? 뭐야? 어 아 네 실례합니다 아 익숙해소니 네 일단 저희 잘게 소개 좀 할게요 아 저는 잉여맨이구요 저희 딸 요루루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름 에헴헴 흠흠 아 네 아 네 알았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아 네 아 아 저기 비가 많이 오는군요 아저씨 오늘 오늘 아 아 네 혹시 이섬에 혼자 계시는거에요?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이섬에 혼자 사신대 외롭지 외롭지는 않으신가 봐 ao 아 네 저희가 그 오 여기서 자도 되는거죠? 아 요기가 화장실이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아 그렇지 요로야 그렇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네네 어 말이 없으셔 노루야 그럴게요 그러게 아 여기서 자면 되는거에요? 아 침실 으아 여기서 자면 된대 으아 오 잘 되어있다 먼지 냄새 나 그래? 섬인데 거울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러네 으아 아 이거 직접 만드신거에요? 아 그럼요 그럼 직접 안만들고 뭐 어떻게 하셨죠? 대달 아 아 인터넷쇼핑을 하셨대 요로야 음 이런 섬에서 인터넷쇼핑이 되나? 어 아 여 아 여기는 자기방이라고 그쵸? 내방 아 내방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로야 잘됐다 그치? 네 아 진짜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집에 못돌아갈 뻔했는데 아 또 때마침 이거 선물이 발견해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요로야 내일 아침에 가자 집에 네 음 아 아 어 요로 뱃속에서 그 배고파 아 배고파 아 아 저기 실례지만 그 저희가 지금 아까 그 낚시하러 왔다가 한 끼도 못먹었거든요 혹시 음식 좀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너무 배고가고파서 아 아 네 어우 주신대 주신대 오 와 어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 같 오 요리도 잘하시네 오 소 이스우우우웅 오 고기 구워주시네 고기 냄새 빨리 앉아 요리아 앉아 네 아 잘 먹겠습니다 너무 실례를 많이 하네 잠도 지워주시고 밥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착하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때리세요 근데 네 자리입니다 아아아아 요리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기에요? 요리아 이거 올려놔서 먹어 이렇게 올려놔서 아 저도 드세요 여기다 아 감사합니다 요리아 먹어볼까? 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고기에요? 맛있는거 아 맛있는거래 요리아 먹자 오 근데 이거 직접 사냥하셨나봐요 그쵸? 아 사냥하셨다고? 먹어볼까? 어 이게 무슨 맛이지? 처음 먹어보는 고기다 그치? 요리아 처음 먹어봐 오오오 번개친다봐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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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진짜 여기있어도 되는거 맞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게 섬에서 외딴 섬에서 혼자 사시다보니까 말수가 없어지신거야 근데 크기로는 사람은 오랜만에 봐도 반가우실걸? 표현을 잘 못하시는 편이신거 같애 아 그 아저씨 아 이거 자 맛있어요 아저씨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불러 배불러 아 배부르다 아 잘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아 저희 이제 밤도 늦었구 저희 잘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떠나겠습니다 아 네 요리아 이제 가자 네 아 아저씨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요리아 그래 다행이다 뭐야 요리아 그래 다행이다 그치 네 외딴 섬에서 좋은 아저씨 만나가지고 오늘은 편하게 잘 수 있겠어 밥도 먹고 저렇게요 근데 좀 고기 맛이 이상하지 않았어? 처음 먹어보는 고기였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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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아 너도 누워 아 누워누워누워 아 어 오늘 피곤했지? 근데 우리 왜 거꾸로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 맞을 주고 자는 거야? 아빠가 거꾸로 누운 거야 아니거든 원래 나는 어 발만 베개에 베 나는 아 아 아 아 어 요리아 안녕 안녕 요리아 요리아 이제 코 네네 하자 네네 자자 네네 네네 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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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제가 고이지 마 시끄러워 죽겠네 흐으으음 아이 쉬어isse 오 혼자게 무서운데 아빠 오빠 아빠! 아빠! 아씨 어떡하지 되게 무서운데 왜 분위기가 되게 오슬오슬해 빨리 빨리 가야지 화장실은 왜 합계 1층에 막 있는거야 흠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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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2층에도 아저씨 소리 안 들리던데? 거실에도 아저씨 도대체 어디 가신거지? 으악 으악 무슨 소리지? 살려주세요 뭐? 살려달라고? 이 아래에서 잡힌거 같은데? 헉!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놓은거 같은데 헉! 저기가 뭐.. 뭐야 여기는? 응? 뭐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살려주세요 소리가 났는데 허아 흐흐흐흑 이 고기는 상했어 버려야 될 삶이 된거 같아 살려주세요 제발요 아니 넌 이제 맛이 없어 넌 이제 신선한 육질이 나오지 않거든 이제 넌 죽어줘야 되겠어 이제 새로 나온 고기들 좀 먹어볼까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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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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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지금 빨리 큰일 났어 깨우지마 깨우지마 안 돼 아 왜 그래 진짜 도망가야 되니까 너 아저씨 살인마야 살인마 살인마? 꿈 꿨나보지 우리가 빨리 자 빨리 누워 자 아이 진짜야 진짜 도망가야 돼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그래 아니야 아빠 여기 이상하고 저 아저씨도 이상하고 진짜 살인마라니까 내가 살을 죽였는걸 봤어 아빠 아니라니까 뭐 꿈꿨나보지 아이 살인마가 어딨냐 에휴 아 놀려라 아 거기가 어딜 도망가려고 거기 뭐 뭐야 뭐야 저다른 칼에 들어가 있어 빨리 빨리 도망가 뭐 뭐 뭐 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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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보트 보트 보트다 빨리 도망가야돼 쉬 쉬 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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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빠가 나가볼게 빨리 이쪽으로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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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가 빨리 빨리 어딜 그렇게 도망가시려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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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으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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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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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쳐 놓은다 야 빨리 집으로 가자 이제 이루야 으아아아 저사람 뭐야 저사람이 그냥 사랑고기를 먹는 먹는 사람이라고? 으아 진짜 우리가 먹은게 사랑고기였어 퉤 퉤퉤퉤퉤퉤퉤 아아아아 진짜 아 아 아아 도대체 그 성은 도대체 뭐였던거지? 제가 그 바다 쪽에 있는 그 지도가 있을텐데 어 분명히 그 바다가 여기였는데 어? 뭐야 그냥 바다 밖에 없잖아 어 성같은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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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기억나지? 응 지도를 그때 검색해봤는데 어? 그 바다에는 성같은게 없었어 어? 어? 아이 성같은게 없었다구 지도에 없었어 그럼 어 그 우리가 갔던거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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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어 어 뭐야 도대체 누구였던거야?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 으어어어어어어얗 아으 verder 이제 solving 아